뭔가 이유가 있나요? 그게 제가 한동안 1년동안 노란색 머리만 했었는데요 음 이제 굉장히 좀 헤어스타일을 번화를 주고 싶어서 아 여기요? 여기요? 여기? 아 네 초크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는 초록색, 하루는 파란색, 하루는 보라색, 하루는 핑크색, 하루는 빨간색 이런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는 없고요 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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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흥무수는 다른 형태 Yep 네 네 모르겠어요. 아무튼. 그래도 나도. 너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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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. 평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 어떤 방법은요? 어떤 방법은요? 리더 랩몬스터 님이.